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호지니층은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볼지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 구독 족구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 고 자 호지니층은 바로 공포참기 챌린지인데요 이번 영상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무서울지 바로 한번 시청해볼 거고요 와 일단은 여러분들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뭐 팬티 3장 준비하세요 저도 3장 준비했거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누구세요 개가 자꾸 짖는데요 깜짝이야 자꾸 누군가 쳐다보나봐 남자가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어 누군가 쳐다보고 있어 자 이번엔 뭘까요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누구세요 방금 계단에서 누가 쳐다봤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소름끼칩니다 아 이거는 그 영상인거 같은데요 저희가 자주 봤던 유튜버분 영상입니다 어우 오래간만 해봐도 굉장히 소름돋는다 자 이번에 무슨 영상일까요 베이비 베이비 하는데요 약간 아가 울음소리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방금 내가 잘못본건가 트럭에 누가 있었는데 누구세요 뭐야 일단은 좀 소름 돋워요 뭐야 자 문을 열다가 닫고 열다가 닫고 반복하다가 문을 잠그고 약간 남성이 도망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 누구세요 해외는 약간 위험해가지고 2단 문을 하나봐 오 저러다 문꼴이 부서지긴 잠시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2단 문이 열리지가 않았는데 저 문의 문꼴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 저 이번에 회골돌이 보입니다 군인인가 진짜 찐 시체 같거든요 여기서 전쟁을 벌었었나봐 와우 자 이번이 뭘까요 총 들고 있는 건가요 뭐야 아니 아무도 없는데 문이 자꾸 움직여 아니 근데 이 형들 총 뭐야 미얼 귀신 잡으러 왔나본데 와 총 들고 있어도 귀신 앞에서는 역시 다 쫄죠 굉장히 소름 돋는다 나 이번엔 뭐죠 자 이번에도 문이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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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습니다 뭐야 손이었어? 누구세요? 누가 문을 부실듯이 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와 뭐야 건물 불는 거구나 자 이번엔 이건 뭐죠 또? 어우 역겨워 징그러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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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슴 사슴도 충격인데 이건 또 못이요 오늘 영상 굉장히 허어소스네 아 뱀 뭐야 와우 정말 홀리 시시다 아이고 죽은 벌레인데 살아 움직입니다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거죠 엄청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진짜 번개친거임? 뭐야 자 애기가 엄청 쫄았어요 방금 청소기가 약간 혼자 움직여가지고 급하게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둥슬리가 혼자 움직여요 움직인게 한 걸까요? 오 엄마가 애기를 댔고 황급히 나가네요 다행히도 사람이요? 와 저렇게 CCTV 보고 있네 진짜 저렇게 다가오면은 바로 지리지 야 보고 있는 저는 벌써 두 번 지렸습니다 자 이번엔 뭐죠? 바다인 것 같은데요 상어가 보이고요 저 큰 건 뭐야? 가오리야?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 물고기 지금 머리가 없는 것 같은데 살아 움직이는데요 아니 깜짝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말씨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동네에 무슨 저런 말이 저렇게 왔다 갔다 거려 저게임이 아니라고? 저게임이 아니라고? 저게 이건 뭐죠? 어머 뱀이야? 와 저거 절대 못고 나는 인정? 와아 저 이번에 뭐죠? 아유 귀여워 귀여운 고양이였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소름 돋고 지리는 영상 봤는데 와 거의 마지막쯤에 나온 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제가 봤을 땐 우리 호진이 친구들도 놀랐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놀라셨나요? 안 놀라셨나요? 댓글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